정원 정원 딱지왕 양종원 정원 멤버들의 말을 가장 잘 들어주는 1위 사무숲 같은 1위 많이 생각하지 말고 포인트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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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히면 맞는거에요 정원씨 저도 좋은거 같아요 정원 그거 안 그거 갖고 와야해요 안녕하세요 추억의 책인데 그런 초등학교 이분 이미 꽤 뚫으셨는데 영대셨구나 지금 초등학교 지금 초등학생이래요 학생 때 여행우면 그저 되면 대 아닌가요? 시간이 없을 때 여행우면 그저 되면 대 아닌가요? 머리를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노화가 빨리고 있었나봐 지금 새치 안 보이시죠 새치가 벌써 오셨구나 얼마나 하시면 새치가 초록색으로 나잖아요 그 스탬프 그거 스탬프 이런거 초등학생이 먹어야지 좋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데서 지금 우와 계란말이나 해 먹어야겠다 제이형이 알아서 해 주겠지 제이형이 알아서 해 주겠지 이름 안했어? 어 뭐야? 쎄기름이야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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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기회 못했어야 된데 지금 많이 쪼그려 반숙으로 해줬어 근데 엄청 뜨거울거 맛있을걸? 맛있긴 하겠다 네 그래도 제일 좋은거 나왔다 떴으어 떴으어 베 Drew 제이는 차 네 니키 또 차 세 권 1. 2. 2. 3. 3. 5. 5. 5. 5. 생일 때 올릴 거면 건졌다. 제이형은 호두가 잘 어울리지? 왜? 제이형 좋아하겠다, 옥수수니까! 제이형이 깨어야 될 거 같은데? 진심으로 완전 그냥 자는데? 진짜 갔어요? 제이형! 갑시다, 렛츠고! 너무 잘 어울려 팝콘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 김에 하나씩 정해볼까요? 나는 바이킹 자이로드로, 우리 제이 씨는? 번지점프? 번지점프 나쁘지 않지 번지점프 나쁘지 않지 그럼 번점으로 가고요 정원 씨는 어떤 놀이기구 좋아하세요? 저도 그럼 제이형이랑 같이 뛰겠습니다 커플번지? 네 커플번지 하겠습니다 커플번지 하겠습니다 그럼 엔지는 어디 끼라고요? 셋이서 뛰겠습니다 아, 트리플 번지 트리플 번지 아, 알겠습니다 제이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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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유명한 녹음 비하인드가 있죠? 픽사리가 아주 제가 같이 녹음집에 들어가 있었는데 아주 레전드 예기 두뇌 hàng 아니와 오늘 제가 한참 정원이 찍지 aan 전기 wrong Oy transport Q. 남자마자의 끼움? 왠지 제이형 어디있을지 예상이 되네 제이형 안 벌고 놀 순 없는 곳인가? 제이형이다 돈 벌러 왔어요 과연 차도 왔어요? 아니 마가 мен에 납자마에서 2십분 동안 차도 왔어요 제이 형 볼링장 많이 와봤다 하지 않았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저번에 배드민턴도 잘한다 했어서 그건 좀 폭만.. 그건 좀 넘어오야 돼가지고 제이 형한테 좀 많이 배워갈게요 제이 형 이거 스핀도 줄 줄 안 돼요? 미키아도 더 잘해 스핀도 잘 못단대 뭐야? 이거 뭐지?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제이 형 기대하고 있어요 20년차 볼링 경력 20년차 과연 그는?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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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아이고 창피해라 칸 모타키 비하인드가 없지 않나요? 칸 모타키 비하인드가 없지 않나요? 칸 모타키 비하인드가 없지 않나요? 너무 잘 찍었어 진짜 근데 개인적으로 침대에서 너무 많이 찍어서 침대에서 잘 거 같아요 어머니가 제일 진짜 객관적으로 하는 거 어머니가 제일 진짜 객관적으로 하는 거 아 진짜 잘 찍었다면 손 뭐예요?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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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모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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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겨 이거 어머니의 그 한박 웃음이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진짜 그냥 한박을 넘어선 거 같아요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세 박은 되는 거 같아요 저도 저렇게 정원에 크게 못 때문에 웃은 거예요 그때 그냥 쫑대기 놀리느라고 하하하하 약간 졸립니다 진짜 난 형이 존경스러워 정말 정원이가 보이는데 네 네 정원 셧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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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야 이거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아 이거 어떨 수 없다 이거 재윤이 형 이런 거 진짜 잘해요 어? 왔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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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림 갔을 때 완전 교복을 거의 처음에 못했네요 거의 처음에 못했죠 제 셔츠 아직도 안줬어요 좀 다크하긴 해요 wasn't 비가 ft 염 아 생각해 아 아 아 으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